2층으로 데려가고 있는데 아 대단해 2층으로 혼자야죠 나 지금 슬림씨가 데려가고 있습니다 내가 저번째 때 왜 굳이 제가 안 시켰습니다 수없이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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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5 5 5 5 5 5 5 5 5 한글자막 by 박진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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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흰경막이 벌럭벌럭 하하핰 해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뭐 하나 가보고 싶은 거 있어? 피카스 위베리브 오케이 집에서 갖고 왔어 피카스 위베리브